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생강을 준비해야 합니다! 잘 섞었어요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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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고춧가루 고추 고춧가루 고춧가루 소금 소금 연고추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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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썰어가루 수육 재료들 삶아 나름 고춧가루 한입 갈비맛 고춧가루 참기름 좀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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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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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아우 섞어야지 맛있겠다 아우 배고파 우동이에요 진짜 처음이야 미식하는게 안녕 안녕 넣어주세요 잘했어요 안녕 바이바이 해줘 안녕 해줘 바이바이 해줘 맘마도 이제 샤워해야되는데 바이바이 엄마 안녕 이거 같이 만들자고 해서 지금 만들어보려고 해요 다이소에서 이 찌댓게 되게 재밌어 그치 재밌어 엄마 이거 내가 엄마 이거 내가 이라시아이마스의 놀이야 이라시아이마스의 놀이 맞아 이거는 킹교스쿨이라에서 금붕어를 죽기 금붕어뜨기 엄마 이거 내가 빼야되는데 그래 너무 귀여워 이것만 해도 멋있다 스테인이 진짜 잘 되어있다 백앤샵인데 이런 퀄리티는 진짜 의자가 너무 귀여워 귀여워 의자가 너무 귀여워요 귀여우니까요 마지막 짠 완성 너무 귀여워 금붕어뜨기 완성 이라시아이마스의 놀이 금붕어 하나만 떠주세요 네 갑자기 새로원이 있어 거기 너무 웃기잖아 인형이 다 이제 깨끗하게 됐으니까 떠주세요 응 식강맨 어디있어? 오 식강맨도 있었어 고마워요 도라에몽 어디있어요 도라에몽이에요 고마워요 마마 지금 뭐 봐 책 보고있어요 이쁘고 으 도리왕자와 양양 고주 미양콘이 잘했어요 옷입을꺼야 갑자기 또 옷 입은거에요 스스로 입는다 옷을 잘랐어 이렇게 가르쳐줄게 옷 입고 있어요 어떡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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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베의 시작 눈 또리 곤주와 양양 곤주 넌 또리 왕자가 아닐까? 어디 갈려고? 옷을 이상하게 입고 있잖아 옷을 이상하게 입고 있잖아 오늘은 옷에 일렁거usi 것 같아 바닷가 있었을때 확실한 옷을 입고 있었을때 뒤로 만들어졌을때 꼬리 sólo adjusted 제가 좀 반복해서 쟤가 더 찰고 아이ISTIN 이리 들어간 옷을 입고 일어났어요 안녕 귀여워 얼굴 아이스크림이야 아이고 귀여워 보여주는거야 엄마한테 무슨 맛이야? 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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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형아는 뭐야 형아 형아를 뭐라 그래 형아 해봐 응 형아 형아 안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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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낫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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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리 웃겨 낫다 inner 딸기 앗 bsp 마지막 아 맛있다! 맛있어요! 아 맛있다! 아 예쁘다 아 예쁘다 둘이 뭐해? 좋아요? 도라에몽 안녕 도라에몽 안녕 예쁘지? 예쁘다 이렇게라도 밖에서 조금 놀 수 있는 게 없네 이렇게라도 밖에서 조금 놀 수 있는 게 없네 너무 맛있어 이거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이거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안녕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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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